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선거 조작으로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지만 재건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선이 거의 확실한 A후보를 4월 말 정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는 부정선거 문제가 한참 뜨겁게 따라오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당선자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조금만 호의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어주면 많은 낙선자들이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일체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다 일부 당선자들은 선거 불복에 나서는 낙선자들을 공격하고 다닙니다 그러니 패배한 자들이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선거 불복을 한다 그런 오명이 지킬 것을 두려워서 아슬아슬하게 낙선한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은 다들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당선이 되어서 재검포를 거쳐가지고 의정활동을 시작하더라도 저렇게 비급한 사람들과 동료로서 함께 지내야 될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4.15 부정선거 문제를 파헤치고 또 여러가지 그런 정당과 인연을 맺으면서 갖게 되는 단상은 비급함이란 한 단어입니다 당 차원에서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도 비급함이란 단어가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정도의 대표단으로 머릿속에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8월 28일자 조선일보의 최보시 칼럼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정당의 비급함이란 그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일부 내용 가운데서도 공감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최보시 기자 주장입니다 파리오 광화문 집회에 대한 여당의 말도 안되는 공격에 편성해서 썩은 피 거구등과 같은 이름을 입에 올리면서 집회 참가자들을 공격하는 통합당 의원들의 비급함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칼럼입니다 불법 집회에 나오면 검거한다 이런 당국의 발표다 그날 피가 내렸지만 광화문에는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 못 나온 사람들일 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화가 난 이런 민심의 분출을 거구로 몰아도 되나? 거구로 몰아도 되나? 이게 최보시 씨의 주장이고 저는 100% 동일하는 겁니다 거구로 모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회주의적이고 대단히 비급하다는 거죠 인간적인 비급함과 함께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거죠 당 차원의 비급함 뿐만 아니고 최보시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나 일부 교회하고는 무관했다 박근혜 습방을 위해서 낯선 사람도 있고 혹은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백주의 테러를 자행하는 극우 세력은 아닌 것이다 현 정권은 민주노총 등이 불법 폭력 집회를 해도 극좌 세력으로 부른 적은 없지만 미래통합당은 나라 극정으로 몰려나온 이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거구 썩은 피라고 말한다 이 점입니다 그래서 아주 비급한 사람들이란 거죠 아주 비급한 정당이란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안았으면 미래통합당과 등을 돌리겠습니까 그런 것도 셈을 못하냐 이야기다 다시 최보식 기자의 주장입니다 이제 손익계산에서 불리하니 손절매해야 된다고 떠들고 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파정당의 비겁함을 또 드러낸 것이다 정당은 표를 얻어야겠지만 눈앞에 불이익이 예산돼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가치나 연대나 동지의식 같은 것이다 여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정당은 날림집과 같다 정당은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위를 계속해서 넓혀가야 된다 요즘 통합당은 아예 뿌리를 뽑아서 자리를 옮기려고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미래통합당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당선자들을 바람에 갖게 되는 단상은 정확하게 비급함입니다 비급함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을 갖고 삽니다 이거는 최소한 양보할 수가 없다 인기라는 것 지지도라는 것은 오르고 내립니다 왔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꺼번에 많이 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진짜로 거구구나 진짜로 썩은 피라면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알죠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거구가 아니라는 걸 파리오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썩은 피도 아니고 거구도 아니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하냐 이야기 석분없이 가치의 인기도에 목을 메고 넘어서지 않아야 되는 성까지도 넘어서는 미래통합당을 보면서 정말 너희들은 안 된다는 생각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당에서 인기가 중요합니다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지도는 오르고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르고 내리는 것에 눈이 가려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포기하면 그것이 머저리나 아니면 병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돌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자랍니다 아무리 눈앞에 이익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히 보수의 가치는 진실과 정직과 자유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치가 좌파보다 훨씬 더 강하죠 저쪽은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더라도 이쪽은 그것과 반드시 차별화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저쪽과 마찬가지로 거구가 아닌데 거구로 몰아친다면 저쪽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거짓이 일상화되어 있는 저쪽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무엇으로 차별화할 거냐 일부 젊은 의원들의 정말 가벼운 그런 경박한 말들을 보면서 미래통합당의 각성과 자각과 반성과 승차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우파정당의 비겁함이란 그런 최보식 기자의 칼럼은 아주 시위적절한 현재의 우파정당의 문제점과 행보에 대한 그런 경고를 함께 지닌 지적이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사실 그리고 올바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tv 공tv 활동도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28일에 모두 손에 넣었다라는 방송을 보시고 밝은 햇살림이 남겼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식을 떠난 짓을 계속해도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요 미래를 누구든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은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4.15 총선 단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은 모두 루비콘강을 건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을 계속할 것으로 봅니다 상권 분립을 더욱더 완벽하게 와해시키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권력을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편리함과 이기심과 이 비급함에 젖은 국민들이 침묵하면 그들 소원대로 그들은 오랫동안 집권할 것이고 국민들은 아주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난하고 숨막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일 국민들이 반발하고 저항하고 브레이크를 걸려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우천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사이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그들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심 뜨끔했을 것입니다 독재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든지 양당 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밝은 햇살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남기실 수 있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어방송인 gongtv 공tv나 아니면 공병호 tv 그리고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 안목과 시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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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blical